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여러 이적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모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산상수원의 말씀을 기록한 후에 8장에서는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저녁때에는 귀신 내린 자를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도 다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병을 고치신 것을 선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라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후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선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울러 마태범 9장에서는 짐상이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죠 그런데 고쳐주시기 전 뇌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죄사함의 권세와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또한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죄까지 사해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생명과 건강, 평안과 자유함, 깨끗함과 온전함으로 충만한 곳임을 알려주십니다 때문에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치욕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고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학자의 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사회 본문이죠 오전에도 나눴던 학자의 혀는 권관자를 돕는 말씀이었습니다 권관자를 돕는 학자의 혀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몇 가지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처를 주거나 분노를 일으키는 말씀보다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주자가 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범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를 당장에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장에 원수 같거나 복수하는 것 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용서하고 있나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누릴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값진 진주 비유에서는 귀한 진주를 발견하였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 나의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 결코 헛속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용서와 헌신과 인내의 희생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귀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특히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겨자씨의 비유와 연결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가 자라면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하시면서 작고 전한 자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됨을 말씀합니다 참으로 긍정과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이렇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나누기 위해 선하고 좋은 말 용서와 회복과 소망과 용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피곤한 느낀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라고 하죠 할아버지는 업어주긴 싫었지만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겁이 나서 할머니를 업어줍니다 업혀가던 할머니는 조금 미안했던지 나 무겁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런 무겁지? 퉁명스럽게 쏘아붙입니다 할머니가 왜? 라고 되묻자 할아버지는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무겁지라고 대답했어요 돌아오는 길에는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할머니, 나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주라 할머니가 갈 때 일도 있고 해서 할아버지를 업어줍니다 이에 미안한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 하면 자기를 따라서 같은 말 할 것 같아서 나 가볍지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럼 가볍지? 라면서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지 그러니까 가볍지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도 곱다는 말처럼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듣기 싫은 말은 농담이라도 우리는 상가해야 하겠습니다 불쾌하게 하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우리이지요 그래서 더욱이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랑의 말,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말을 하도록 하나님의 신은 학자의 혀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혀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늘과 맞닿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계신 하늘과 우리가 있는 땅은 엄연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시면서 하늘과 맞닿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천지 차이가 있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찬한 간격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그런 하늘과 맞닿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주기도문 첫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코울키오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이 먼저 하신 말씀은 이거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로 땅에 있는 것만 구하지 말고 하늘과 맞닿은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도를 통해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늘과 맞닿은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신 겁니다 내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치우치지 말고 하늘과 소통하는 존재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우주적이며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봉 5장 3절 이하에서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말씀들은 현재 지금 처한 위치가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약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런 위치의 사람이 되면 성공하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긴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자들이 하늘과 소통하는 자라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땅의 윤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 윤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윤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맞닿은 인생 다른 말로 하늘과 이어진 하늘 이음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 국관된 것이 아닌 하늘과 맞닿은 하늘 이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말에서 우리의 말이 지극히 현세적이지 않아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지요 그러자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초막 세설 짓고 주님 위하여 모세 위하여 엘리알 위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며 하늘과 맞닿은 순간임에도 베드로의 말은 지극히 이 땅 중심, 현실 중심적입니다 여기가 좋으니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있는 그 순간, 그 장소, 그 환경과 조건이죠 오로지 베드로가 경험하는 현실에 지금 국한된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은 인자가 권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여기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맞닿은 하늘 이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잘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상관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어느 조건이든 하나님 나라와 맞닿아 있으면 지금 잘되는 것에는 겸손과 감사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에는 소망과 인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이음을 이룬 자들의 삶의 태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맞닿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인내와 소망의 말, 겸손과 감사의 말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이 땅의 삶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 믿음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체의 오감 중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미각과 청각이라고 합니다 한 번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보다 못한 음식의 성에 차지 않게 되고 좋은 소리 내는 기기를 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보다 못한 기계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한 번 수준이 올라가면 이 청각과 미각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용서와 치유의 말, 소망과 인내와 겸손과 감사의 말 한 것이 학자의 혀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에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역시 학자의 혀로 말하여 공관자들을 돕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준 높은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늘과 맞닿은 삶을 사는 그런 성도의 삶 하늘 이음의 삶을 누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고난 중간에 나의 말을 확인하고 학자의 혀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며 나의 말이 그렇게 하늘 이음의 통로가 되도록 힘쓰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와 회복, 용서와 사랑, 믿음과 소망, 감사와 인내와 같은 하늘과 맞닿은 하늘 이음의 축복의 말로 가득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진지하게 고난 중간 새벽기도 꼭 참여하셔서 하늘 이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고난 중간 새벽기도를 진행할 텐데 그렇게 참여하시면서 나의 말과 삶이 하늘 이음으로 이루어지는 참으로 학자의 혀로 말씀하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학자의 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권관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분노와 정말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긍정한 소망의 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 중심적인 말이 아닌 하늘과 맞닿은 하늘 이음의 삶은 성도로서의 말을 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소망과 믿음과 인내와 감사와 기쁨의 삶과 말이여도록 축복하여 주옵시사 그렇게 하늘과 맞닿은 삶을 살며 그런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사 하나님 이번 고난 중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죄언정 속에서 하늘 이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귀한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이 하늘과 맞닿는 하늘 이음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말,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